제가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면서 항상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냉탕 온탕 뭐 이런 표현인데요. 중국 증시를 다룰 때는 냉탕 어떻게 돼가나요 괜찮을까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면 우리 3부는 오늘도 달리겠죠? 최고치 갱신하겠죠? 늘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자리에 계십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자 미국 증시 오늘도 달립니까? 오늘은 일단 플러스인데요. 어제 사실 갑자기 카불공항에 테러가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잭스놀 미팅이 하루 앞두고 있는데 장이 쭉쭉 가겠습니까?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잭스놀 미팅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아쉬운 얘기 하겠냐 시장을 저해하는 얘기 하겠냐 쪽으로 좀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발표한 개인 소비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PC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0.4%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만 예상한 것만큼 지금은 모든 눈이 다 잭스놀 미팅에 갔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기 전에 일단 주요한 기사 네 가지 제목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에 실패한 다오지수. 여기 선수는 종목이죠. 펠로톤의 매출이 감소할 수 없는 이유를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존의 반등이 임박한 이유도 말씀을 드리고 애플의 놀라운 기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모든 눈들이 다 지금 연준에 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런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교수님이 더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과연 테이퍼링을 언급할지 아니면 그냥 델타 변이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지 혹시 예측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친하게 연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퀴스탄 동향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별로 건질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려문 국채수님들 거의 멎어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지금은 뭐 오히려 이분의 얘기 이외에 장일쯤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니까 정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밤 11시 아니겠습니까? 11시니까 저희가 끝나고 아마 더 진행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저희가 한국말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로 하기 때문에 아마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면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제 시장으로 바꿨는데 시장이요.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0개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 부동산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전반적인 조정을 다 겪었는데요. 좋은 거죠. 지금은 조정을 겪을 때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딱 하나 올라간 게 있거든요. 많은 분이 아시는 부분인데 아마존만 상상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다시 한 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융, 에너지, 부동산 이렇게 해봤자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네요. 리치를 가져가신 분들은 본 적이 없고요. 사실 금융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왜 이렇게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투자하실까 생각이 드니까 어쨌거나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우리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 올라올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잘 투자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바로 작년 이맘때, 바로 작년 이맘때 2020년 8월에 종목을 다오이스가 세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간 흐름을 보게 되면 다오가 24%, S&P500이 28%, 나스닥 29%로 좀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난 작년에 편입한 게 뭐냐면 암젠, 셀포스, 허니엘을 편입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암젠은 1년 동안 10% 마이너스, 셀포스 닷컴은 2% 마이너스, 허니엘만 4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뺀 용을 보게 되면 뺀 거 편출인데요. 화이저가 3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왜 뺐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화이저 뺐고요. 액슨 모비도 뺐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 이제 거의 50%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레이시온이라는 군수 업체도 뺐는데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조정할 때 그렇네요. 잘못 선수를 교체하는 바람에 일단은 지수가 별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우지스는 아시겠지만 주가 센 게 많이 비중이 높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어쨌거나 세종호 빼고 세종호 넣었을 때 이렇게까지 틀릴 수 있을까라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좀 이런 것도 힘을 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세가 화이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암젠을 왜 했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데 알아서 잘 하신 건지 뭐 하여간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제 밤에 원래 새벽 3시 4시 이럴 때 자거든요. 자는데 어제만 하루 깨 있었어요. 어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피곤한 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낮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한 날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잠을 깼었는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 시간인데요. 어제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8분 동부 시간이죠. 그러면 한국 시간을 보게 되면 새벽 4시 38분인데요. 이때 이제 인사이드 엣지 캐피탈에 있는 토드 고든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4시가 되면 펠라톤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데 펠라톤을 가지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발표 전에. 저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아니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오는데 이분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펠라톤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산다고 그러면 이거 같은 거 이거 필요하다 기기가 집에 있어야 되는 것 같다 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역 헤드 앤 숄드라는 이런 차트 모양이 있나 봐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27달러를 많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사실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강력한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죠. 그런데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이분을 강력하게 했다가 만약에 한 22분 뒤에 실적이 나오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틀렸군요. 틀렸어요. 틀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반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운동 좋아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운동하고 오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하실 때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있는데 물론 일반 자전거는 한 30만 원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2500달러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 구독이 40달러입니다. 그걸 틀어놓고 보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운동 강도가 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코로나가 같이 산다고 해도 잠잠해지게 되면 과연 이 기회를 계속 구입할까? 생각이 드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0, 한 300만 원이죠. 기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월 구독이 한 5만 원 내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별로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지금 2500달러 자전거에 월 40달러 구독 서비스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누구나 쉽게 가입하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죠. 한 2만 원, 만 원, 만 얼마 아닙니까? 내면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헬스크러가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서비스죠. 리오프닝 될 때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만약에 경제가 다시 한 번 재개되면 저는 자전거 안 타고요. 헬스크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가는 재미가 있는데. 나가는 짐 가서 운동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보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과연 이 펠러톤 서비스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냐. 제가 보기에 40달러에 2500달러 낸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비싸지 않습니까? 약간의 저는 약간의 뭐랄까요?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발표가 딱 나왔는데 실적 이요. 딱 보시는 것처럼 적자가요. 적자가 eps가 0.45 마이너스였는데 1.05 마이너스로 2배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완전히 엉망 나왔죠.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매출은 좋아졌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전 분기 매출 10억 달 돌파한 이후에 재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이게 왜 그런지 같이 보시겠습니까? 최초에 나왔던 기계값이 얼마였냐면 2,495달러였어요. 그런데 비싼 거예요 너무. 그래서 2,245달러 또 내립니다. 다시 한 번 1,895달러가 내렸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1,495달러가 또 내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시는 분들이 비싸다 이거. 자전거를 300만 원 주고 사겠냐. 차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 계속 얘기하니까 점점 가격을 내려갔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최초 가격보다 거의 절반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건 2배가 많이 팔려야지 매출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뭔가 조금 계속 가격이 인한다고 그러면 매출이 과연 좋아질까?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솔직한 얘기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너무 틈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 샀던 사람들은 배신감까지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리겠죠. 그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어려진 게 뭐냐면 혹시 여기 있는 거 이거 혹시 아십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게 유튜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모르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클로이팅이라고 하는 클로이팅 이분이 누구냐면 유튜브에 있는 운동을 도와주는 운동 유튜버입니다. 운동하면서 따라하고 저같이 따라하면 좋은 거죠. 맨손으로. 그런데 이분의 지금 현재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돼요? 그냥 한번 찍어보십시오. 우리 3%보다 많나요? 글로벌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네. 전 세계 1등. 구독자. 피트니스계의 거의 여왕입니다. 1억 될까요? 1,800만 명. 1,800만 명. 구독이요. 구독자가. 엄청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룰루레몬에서 만들고 있는 미러라는 겁니다. 이거 딱 걸어놓고 여기서 보통 이 거울에 나도 비춰지지만 보시면 조그맣게 선생님이 나오셔서 해줍니다. 이게 1,500달러 하고 있고요. 39달러. 구독입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애플의 피트니스계. 피트니스 플러스예요. 이건 9.99달러. 이용하십니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되게 많죠. 굳이 펠라톤이 아니어도 할 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유튜버는 공짜 아닙니까? 공짜고 아마 국내에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이에서 가장 펠라톤이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 봄이었죠. 이 펠라톤이 뭔가 조금 아이가 옆에 놀다가 아이가 끼임 현상에 들어가면서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리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기타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다음에 또 이런 가격을 내리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경쟁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펠라톤의 물론 코로나가 더 심해지더라도 제가 보기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저는 보면서 저분이 무슨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어쨌거나 그분의 얘기에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내려갔다는 것. 혹시 이제 국내 펠라톤 주지 분들이 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여주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분들 경쟁의 분을 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아주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지금도 그냥 가구로 쓰기 때문에 옥외에서 타는 거예요? 아니면 집 안에 두는 자전거? 집에 타는 거죠. 집에 타는 거. 그런데 타고 있는데 사실 마음은 처음에 살 때는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저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그냥 안 되더라고요. 뭐 걸어놓으셨죠? 뭐 걸어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어놓고. 됐는데 사실 그런 게 일반적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마존의 반등이 임박한 이유를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존이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중목에서 가장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어제도 혼자 올라왔습니다.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보시게 되면 1년 동안에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년 동안에 마이너 3.86% 그냥 1년 보유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적자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올 중에 4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추사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비드 의견이 모두 매수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보통 보유나 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습니다. 64명 전체가 매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가가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는지를 PSR로 같이 봤는데요. PSR이 지금 테슬라가 19배, 마이크로스포터가 14배, 페이스북 10배, 넷플레스 9배, 구글 9배, 애플도 7배인데요. 아마존이 4배입니다. 진짜 저평가. 네. 많이 내려와 있죠. S&P 500 평균이 3배니까 거의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주가 1년 동안 쉬다 보니까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펀드멘트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주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솔직히 지금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지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주식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바로 넷플레스였습니다. 넷플레스가 지금 10일 동안 9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 뉴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처져 있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넷플레스의 바통을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기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보통 10월에 발표합니다. 3분기 실적을.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7월에.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너무나 낮춰놨어요. 엔디 제시 CEO가 이번에 실적 2분기 발표하면서 3분기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실적 예상치를 봤더니 웬만하면 그거를 초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낮춰놔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도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갑자기 나오는 공시에 대비하자. 다후에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주식 분화하는 거. 이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예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 그러면 지금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가져보는 거죠. 아마존은 진짜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진짜 오늘 정리되면서 쭉 알게 됐네요. 지금 주가가 고점대비 12% 밀려 있는데 저는 이 착한 월봉인데 이 착한 양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에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네프리스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으로 한번 사보신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1등 많이 매수한 종목의 1등이 아마존이었다라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대로 한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애플의 놀라운 기록도 같이 볼 건데요. 오늘 발표된 기사입니다. 8년 동안 말이죠. 4,2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매입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걸 많이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약 100억 주로 소각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최초의 2013년에 264억 주였는데 지금은 165억 주입니다. 대략 100억 주가 날아간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면 489개 S&P500 중에서 489개 기업의 시총 규모입니다. 4,200억 달러예요. 이걸 다 그냥 소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유는 뭐예요? 주주 친화 정책이 일환이죠. 그냥 주가 올리고. 똑같이 얘네가 2013년부터 이걸 하면서 똑같이 배당도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는 본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주주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도로 갖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계산해봤어요, 이걸. 8년간 매주, 매주입니다, 매주. 그리고 10억 달러 규모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1조 원 정도를. 매주 1조 원을. 매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대박이네요. 진짜. 그 같은 기간 동안에 8년 동안에 주가는 10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 올라가는 것에 일조한 게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그만큼 일단은 주주를 위해서 상당히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쨌거나 부럽죠. 저희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또 팀쿡이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애플 주식 500만 주를 준다고 또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500주가 아닌가요? 500만 주를 해서 아마 우리 교수님도 나중에 이제 잘되면 3%때 잘되면 한 주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번 한턱 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좋죠. 애플이 아니라 진짜 가풀이네요. 가풀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을 피면 좋은데 솔직히 제가 본 한국 시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약간 좀 인색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그래서 일단 좀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가져온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8년 동안에 매주 10억 달러씩 자사주를 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8년 동안 1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2013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때 주가가 15달러였거든요. 지금 150달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항공주 얘기를 할 건데요. 항공주 우리 교수님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번스타인은 이번에 항공주에 다시 한 번 매수의견을 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피크라는 겁니다. 피크. 정점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거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은 목표 주가 대비 많이 포텐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은 센티먼트보다는 펀드멘트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 때 너무 쫄아있지 말고 오히려 이 항공주에 대한 앞으로 올라갈 만한 내용을 보자는 거죠. 사실 실제 목표 주가가 떨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로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외국 국적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델타 항공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국내 항공. 그래서 이분은 사우스웨트 에어라인을 잡았는데요. 터픽입니다. 이게 바로 그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점들이 많이 안 밀려 있습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이라서 마침 이게 고점 찍은 데가 언제였냐면 올 봄에 갑자기 델타가 좀 나와주면서 그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 말로 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반등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얼마 안 있어 조만간 하단 최고치하면 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우스웨트 에어라인을 잡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항공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반 개별 기업도 있지만 또 항공주가 묶여 있는 ETF가 또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Z라고 하는 JTS라고 하는 ETF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두고 막 이거 굳이 왜 기사 발표하냐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델타 변이에 대한 어린 청소년들의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런 침흥률을 보여주는 건데 한번 같이 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10만 명당입니다. 1살부터 4살까지 어린아이들은요. 가장 많이 10만 명당 2.8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는데 드라우니니까 쉽게 말하면 익사로 사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대부분 다 수영장이 다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영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차사고로 2.3명이 사망합니다. 그다음에 호미사이드가 뭐냐면 살인으로 2.2명이 사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캔서 암으로 또 2명이 사망하는 걸로 나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침장병이라고 3명이 사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0.8명이 독감. 그다음에 서포케이션은 이건 질식에서 보통 차 안에 예전에 같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더위에 밖에 있는데 문 닫고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0.7명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델타 변이 코로나 0.2명이 사망한다.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비하면 적잖아요. 치명률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그다음에 이번에 5세부터 14세도 같이 볼 건데요. 이때는 암이 1등입니다. 2.1명. 그다음에 똑같이 차사고가 1.9명. 그다음에 수이사이드가 나오는데 이게 자살이 1.5명입니다. 자살을 저 나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이해가 안... 아니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좀 성숙한가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그런 것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약간 살인 때문에 0.7명. 또 심장병으로 0.6명. 그다음에 익사로 0.5명. 또 독감으로 0.3명. 그다음에 코비드가 0.2명이고요. 그다음에 더 밑에 있는 게 질식인데 똑같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1살부터 14살까지의 10만 명이나 사망 상황을 보게 되면 글쎄요.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사를 하는 분이 왜 노코멘트 했냐면 그럼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많은 젊은 층이 물론 10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도 한 20대 분들이 보통 대개 이 병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애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나와서 밖에서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 보도하는 걸 가져온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안타깝한 소식이면 어쨌거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질병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아마 이런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우리 최 선임 매니저께서 아이치하고 웨이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국 당국이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이치에 보게 되면 아이돌 경쟁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이름이 뭐였는지 걱정하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위 스트리밍 영상을 서비스를 중단해라. 아, 특이해요. 왜냐하면 아이치가 사실은 우리 한국, 저기 뭐죠? 미국으로 치게 되면 넷프리스인데 얘네가 상당히 많이 재미 본 게 바로 이런 경쟁 프로그램,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웨이버는 트위터 같은 김 아닙니까? 웨이버 똑같이 인기인들의 투표를 해서 수신을 매겼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해서 일단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웨이버는 8% 그다음에 아이치는 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치는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아이치는 지금 화상 체러지까지 가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빠질 여력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고점이 30달러였는데 지금 8달러가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부가 좀 조용히 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아이치하고 웨이버에 규제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리 연결이 빠진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중국이 순위를 매기는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조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겨루기 위한 배틀, 대항전 이런 게 진짜 많은데 그런 중국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 정서를 잘 활용한 비즈니스였는데 저걸 단칼에 배버리네요. 네, 단칼에 배버렸고 또 오늘 보니까 제가 기사를 오면서 봤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칼을 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주가가 또 빠지거든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중국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이어질지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끝이 없다고 계속 돌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기업 업종을 망락하고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저는 아이돌 경쟁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할까요? 저는 이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 말은 공동부유라고 해서 팬덤이 생겨서 팬덤이 생겨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다 가져가는 걸 막아보겠다. 이런 거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글쎄요. 공동부유를 하는 방식이 저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번 시간 나면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올 건데 특히 칼을 대고 있는 그 기업들의 대표가 뭐냐면 알리바바, 텐센트인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또 대부분의 많은 주식을 보여주고 있고 또 텐센트는 아시겠지만 네스퍼스라고 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남아공에 있는 기업. 그걸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우리가 우리의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 기업이 아니면 약간 칼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약치 우리 국내가 아니고 미국에 가는 기업들을 뭔가 칼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솔직히 중국이 아니면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뻔하잖아요. 그들 종목에 대한 규제는 계속 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조금 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이렇게 봤고요. 지금 3분 남았는데 기사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빅라치는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지금 주가가 9.5%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어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펠로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8.1%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명확한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1.05% 적자였는데 45%는 적자였는데 1.05%까지 2배 이상 적자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도 조금 이것도 한참 동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멀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갭 혹시 갭 입으시나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갭이 있으십니까? 멋쟁이십니다. 갭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하나 원래 46cm였는데 0.70나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업체 갖고 있는 똑같은 그런 문제인데 뭐냐면 이건 올라가네요. 갭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올드네이비하고 에슬레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에슬레타가 뭐냐면요. 레깅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든 내용이냐. 여기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의료업체가 약간의 공급망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빨리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갭은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는 갭과 다르게 어제까지 해서 아베코론 피치 같은 갭들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레파커드 이거 아시겠지만 피치 만드는 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딱 보시면 칩 쇼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칩에 대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휴레파커드에 대한 어떤 실적을 갉아먹는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월도 마찬가지. 대월도 보시면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서프라이즈 체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려오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칩 부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배를 울릴 때가 됐죠. 예. 시작했습니까? 예. 배를 울릴 때가 됐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보겠습니다. 8월 27일 오늘 장 시작 상황을 볼 건데요. 일단은 S&P500부터 볼게요. S&P500이 0.19% 플러스고요. 다우가 0.18% 플러스가 남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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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네요. 0.16% 똑같은 거의 약부압 강부압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롬팔 연준회장의 잭슨을 미팅해서는 시장을 나쁘게 하는 얘기는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기사에 아마 이게 아니었으면 대부분 다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을 텐데 역시 원래 예상한 것만큼 나왔기 때문에 별로 주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전부 다 어떤 0.18 연준회장의 모습만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맵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맵인데요. 실시간 맵입니다. 근데 좀 이게 제가 좀 민망한 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보면 엔비디아가 또 1.5% 올라가면서 또 당번에 또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금이지만 아마존도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오늘 올라가주면 정말 좀 추세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니까 같이 응원할 거고요. 오늘 애플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스포트 다 광고압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어쨌거나 지금 누가 봐도 잭슨을 미팅은 앞둔 주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 간만에 에너지가 다시 한 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은데 사실 델타 변이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아야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에너지 소비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역시 또 모더나하고 화이저는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제가 늘 얘기한 여기 있는 게 여행 관련 주거든요. 크루즈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예약 사이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갖고 혹시 오늘의 키워드는 델타 변이가 물론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곧 피크를 찔 것이라는 그런 약간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관련 기업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진짜 미국 증시는 분야를 상관하지 않고 또 오르네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중국과 미국 증시가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지 참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중국은 오늘도 빠졌습니까? 뭐 늘상 좋지가 않죠. 오늘도 그래도 미국 증시 덕분에 기분 좋게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좀 들어가서 좀 푹 쉬시죠. 그래도. 그럼요. 그냥 기절합니다. 저는 그러셔야죠. 조금 푹 쉬시고 그러셔야죠. 저도 금요일 날이 역시 제일 편합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그런데 오늘 미국 증시 덕분에 더 편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미국 증시 소식처럼 만편한 주말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풍성한 준비해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툴을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